안녕하세요 혜윤이예요. 오늘은 비트에서 색칠북을 해볼건데요. 지금도 시작해볼까요? 렛츠고! 일단 저는 오늘 뭐를 색칠해볼거냐면요. 여기를 색칠해볼거에요. 일단 먼저 이 토끼 쿠키를 먼저 칠해볼게요. 여러분 쿠키를 다 색칠했는데요. 너무 귀여워요. 이번엔 취미를 색칠해볼게요. 취미도 다 색칠했습니다. 이번엔 바로 옆에 있는 망을 한번 색칠해볼게요. 여러분 망도 다 색칠했습니다. 이번엔 쿠키를 색칠해볼게요. 물주키도 다 색칠을 했습니다. 이번엔 타타를 색칠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타타를 다 색칠을 했습니다. 이번엔 팬은 여러분 밴도 색칠해볼게요. 이번엔 코야를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코야도 다 색칠을 했습니다. 이번엔 마지막 RJ를 색칠해보도록 하죠. 여러분 RJ도 다 색칠을 했는데 여기 귀 부분이 하얀색이어서 전체도 색칠하면 안됐었는데 귀를 색칠해버렸습니다. 어떡하죠? 그래서 귀여워요. 이번엔 마지막 글씨! 색칠해보도록 하죠. 어려울거같애! 여러분 70까지 다 실했습니다. 그래서 BTS 색칠 완성! 그럼 안녕!